자 그러면 우리 몇가지 한번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거 몇가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. 제가 준비한 게 이제 한 세가지 정도 있는데요. 좀 많게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미 여러분들 그 모음 발음 연습 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 모음 발음 강의할 때 만든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단순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으 사운드 하고 우 사운드 있잖아요.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는 거 잊지 마세요. 필수 영상이에요. 필수 영상.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 우리가 단기다라는 거 있죠. 이 단기다라는 단어 뭐가 있죠. p u l l 그쵸. 요 단어가 있어요. 그러면 요 단어를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. 일단은요. 발음교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교훈을 확인해 보시면 이 발음교훈은 일단은요. 요래요. 혓바닥 발음 있죠. 그쵸. 아까 전에 르 이 발음 있죠. 거기에 나오는 그 모음 발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. p u l l 그쵸. 그냥 여러분들 손을 가지고요. 간단하게 쳐세요. p u l 저는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발음을 좀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요. p u l pull pull pull. just pull lo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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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요. 자 수영장. 수영장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. 그 수영장은 영어로 swimming pool 이렇게 하나죠. 그쵸. 그래서 swimming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풀이 그냥 풀 이게 아니라 어때요. 밀어지는 바람이에요. 그쵸. 풀이 그럼 ado 좀 например 프우 Phil. 그쵸. 그래서 푸우잖아요. 푸우 오 tele delighted sell this way ще main food so pull. 푸오오 어 Stelle full. 푸오오 put put full approach pull. 약간 좀 어때요. 입이 좀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고요. 약간 현바닥이 그렇고 김자가 ped UP стран Eleven Harry who are coming from here 조금 긴장이 느껴지고 that can become around and down . 그 다음에 이렇게 홍바닥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crazy 쭉 올라가는 느낌 있죠ende problem . 이제 저 콘텐츠 하는pop Protest Alliance is space here and this kind of pull. 뒷면에서 있는 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이요. 이 부분을 좀 쳐주세요. 풀, 풀, 스위밍 풀, 풀, 풀 앞에 있는 거는 풀, 뒤 있는 거는 풀 앞에 있는 거는 풀, 뒤 있는 거는 풀 됐죠? 스위밍 풀, 스위밍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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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스위밍 풀 자 이번에는요. 배가 부르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? I am full. 이렇게 말하죠? 그쵸? F-U-L-L 이것도 사운드가 으 사운드입니다. 그래서 풀, 풀, 풀 I am so full, 풀, 풀, 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풀, 됐죠? I'm full. I'm full. I'm full. I'm full. 이번에는요. 바보. 너는 정말 바보 같아. 히어로 스위밍 풀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그쵸? 그래서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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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그쵸? Foolish 이건 들어봤죠? Foolish, foolish. 마찬가지예요. Foolish 이렇게 말하면 되죠. 그쵸? 다시 한 번요.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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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이렇게 You're a f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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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압력 밥솥이에요. 밥솥. 그래서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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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서 크 하시면 되겠고요. They're looking for a cook. They're looking for a cook. They're looking for a cook. Just focus. They're looking for a cook. They're looking for a cook. You're looking for a cook. 이번에는요. 사실 그 K-O-O-K라고 하는데요. 자, 보통 바보 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쿠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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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쿠, 이게 아니라 쿠쿠, 쿠쿠 이런 식으로 우 이렇게 싸움. Hey, I can be a co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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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ey I can be a kook. hey i can be a kook hey i can be a kook hey i can be a kook hey i can be a kook